온 국민 책읽기 프로젝트 그 두 번째, 가족 북클럽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. 북클럽은 구성원들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독서 모임을 뜻하는데요. 그러니까 가족 북클럽이란 가족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소감을 나누고 독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죠. 대한민국 곳곳에서 온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른 가족이 북클럽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